오늘의 간식 게임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뭐 살짝 세트가 변해서 놀라실 텐데. 부담돼요. 흥신 흥왕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. 노래방 반주 퀴즈! 잠시 후에 전 국민 귀에 익숙한 가요가 노래방 반주로만 흐릅니다. 가수와 공명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정답! 원래 하던 게임인데 기계는 왜 있는 겁니까? 잠시 후에!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. 불러야 되는 거죠? 스트랭 받은 것 같은데? 야, 이거 좋아. 무조건 먹는 거지. 첫 번째 음악 주세요! 도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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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명수, 바다의 왕자. 아, 맞아, 맞아. 정확해. 정답! 선택! 노래냐, 댄스냐, 선택! 노래냐, 댄스냐. 선택! 노래냐, 댄스냐. 마이크 살려주세요. 이거 퍼포먼스 점수까지 들어갑니다. 퍼포먼스 맞춰야 콜라 사이다가 들어가요. 야, 뻥뻥하게 먹을 수 있어. 노래! 노래! 퍼포먼스 선택. 마이크 오프 좀 살려주세요. 볼륨 업, 볼륨 업. 춤을 옛날에 쳐줬어, 이거. 최초적으로 볼륨 좀 올려주시고. 이거 춤 춰줬어, 이거. 자신 있게. 춤 춰줬어요. 역시 확실히 형 음악이 있으니까. 어? 뭐야? 강점, 강점. 강점, 강점, 강점. 강점, 강점. 까브리아카 갈리 갈리 갈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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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원, 둘, 셋. 원, 둘, 셋. 다시 돌아온 바다가 왠지 그녀도 왔을까 여기 저기 둘러보아도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뚱고 아이스크림 아저씨 혹시 그녀를 보셨나요 쭉쭉 빵빵 날씬한 다리 그녀를 찾아주세요. 새까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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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르네요. 헤이. 정답. 잘했다. 잘하십니다. 예상은 악기는 재미없다. 정답입니다. 자, 여러분 예상을 깨고 이렇게 되면 오늘 누가 못 먹을지 몰라요. 이야, 치즈, 치즈가 가득이네. 이상해집니다. 맛있겠다. 치즈가 한가득 있어요. 오. 한가득. 와, 따뜻한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씻거나 남은 것만 먹었어. 사랑했어, 사랑했어. 다음 문제. 주세요. 형아. 민호. 형아. 민호. 너 영택이. 영택이 좀 빨랐어요. 서론도 사랑의 트위스트. 실패. 민호. 윤수일 황홀한 고백. 자, 선택. 선택, 노래 댄스. 노래. 오, 잠깐만. 진짜 윤수일 씨 아니에요? 자, 갑니다. 스위스트가 나왔지? 마이크 없다, 마이크. 오, 마이크. 같이 부를까요?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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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오프 살려주시고 1, 1번 살려주시고. 원. 내 오늘부터는 거을이. 가로등 빛 아래서.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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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지금은 무엇을 할까? 생각에 잠기면. 하염없이 그날이 그리워지네. 눈빛, 눈빛 봅니다, 눈빛. 불타는 눈동자. 목마른 그 입술. 별들도 잠이 들고. 하나, 둘, 셋. 이대로.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. 황홀한 그 한 마디. 지금도 늦지 않았어. 내 곁에 돌아온다면.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. 황홀. 대박. 멋지네. 반 띵, 반 띵. 동현이 형 노래는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되게 짧게 느껴졌어. 이런 얘기 봐서 동현 오빠 약간 구장미 부르는 느낌이었어. 시간에 상대성. 네, 형. 시간에 상대성. 나 반 나눠 먹을걸. 맛있겠다. 맛있다.